한글자막 by 한효정 점감농을 쉽게 풀기 위한 방법과 비결서를 왜 남겼는지를 짚고 넘어가자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점감농 내용에 이시왕조가 다한 다음에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업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하며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한때 충남 공주의 계룡산에는 정도령을 사칭하는 수벽에다라는 신흥정교가 난립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리하여 세간에는 점감농하면 사이비정교 혹세무미나는 바이블의 대명서가 되어버린 게 사실이다. 예언서를 해석할 때 그럴듯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제대로 해석이 되겠는가? 예언서를 풀려면 그 푸는 방법 또한 예언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의미가 명료하게 나타나서 누구나 들어도 수긍이 갈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떤 예언서에서 그 용어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결서에서 그 해법이 나오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비결서는 서로 일맥상통하여서 마치 성경처럼 여러 사람이 기록했으나 그 줄기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점감농이 그 자체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나 진결인 격압유럽과 연결시키면 술술 풀리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도령을 인간 정시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나 혹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찾고자 했었다. 그러나 이시왕조가 끝나고 일제시대 미군정 시절을 거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왔는데도 정시와 비슷한 성시는 한 사람도 없으니 믿을 게 못된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점감농에는 한양 이시왕조 후에는 정도령이 나타나서 계룡산의 도읍을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예언서가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예언서를 전했는가? 원효, 의상, 최치원, 도선, 무하, 퇴계, 율곡, 토정, 정북창, 남사고, 서산대사, 류영원, 최재우 등 이런 분들이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들이 할 일 없어 무책임하게 혹세무민의 글을 남겼겠는가? 누구보다도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알고 국가의 장례를 걱정하고 후손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선각자들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히려 그분들의 글을 후세사람들이 잘못 해석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예언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운명적인 것이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부모를 선택할 자유도 없고 그 부모 또한 자식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일생을 호의호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평생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온전치 못하게 태어나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현세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원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전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아단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아단과 이브의 죄로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문제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따져보았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태어났으니 살아야 하고 살자니 어려움이 많고 그나마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의문을 가지며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은 수도를 한다 혹은 종교를 갖는다 하는데 그 길이 바로 도이며 종교인 것이다. 석가가 출가한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인간이 윤회에 떨어진 원인이 12연기에 있다는 것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이다. 이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깨달은 자를 부처라 부르는데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즉 해탈이란 생로병사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 부처님은 나이 80세로 입적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늙어 병들어 사망하신 것이다. 불교인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신 것이라고. 진정한 해탈이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요. 또한 죽음이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자리요. 극락이며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같다고 한다면 왜 수많은 불교인들이 죽어서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불국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뜬구름 잡는 대답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아야 정확한 대답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수도를 하는 목적은 해탈하기 위해서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고가 무명 때문이라는 원인만 알아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탈의 방법으로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론만의 해탈이 아니라 진정 죽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현실의 진정한 해탈을 바란다면 억지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기간 살다가는 죽는 것이 지금까지 우주법칙인데. 어찌하여 내세불인 미륵불이 나타나면 수명이 무한하며 또한 지상의 불국정토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그러면 왜 미륵불이 출세할 때만 가능한가. 이 말을 진정으로 믿는 불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단지 희망사항으로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불경에는 틀림없이 미륵불의 용화세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참다운 해탈의 문을 여는 길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말은 아닌 것이다. 불경에서는 미륵보다 석가 부처님이 더 큰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나 하는 일을 보아서는 미륵부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참다운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미륵불인 것이다. 바로 지상 불국정토를 이루니 말이다. 이제는 성경을 보도록 하자. 예수님은 사후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면 바로 죽기 직전의 모습일 텐데 오장육부를 가진 육체로 부활하였다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 인간의 몸은 그 구조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여 날개도 없이 하늘을 갔다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일 텐데 말이다.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니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양식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틀림없이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나 영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다. 또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도 않다. 구체적인 영생방법을 예수가 말했다면 일생을 성경만 보는 목사들이 모를 까닥이 없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 화제를 바꾸기에 급급할 뿐이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하였으며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교회에 나가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제자들 중 예수가 재림할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부처님도 해탈을 했다고는 하나 80세에 사망하셨으니 내세부린 미륵부처님이 도설천에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의 불국정토를 세우실 때까지는 진실로 참다운 해탈의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구세주는 바로 미륵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륵불이라 하니 불교적 색채가 많으나 이 말은 종파를 초월하는 말로 구세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죄 또는 무명에서 벗어나야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 또는 바른 길 즉 정도인 것이다.